정치권에서 과거사 등 일본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두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부끄러운 경축사라고 했고 여당 내에서도 대일 메시지가 있어야 했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전체 1400단어 가운데 일본을 단 세 차례만 언급하며 일본을 지워버린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언론이 박수갈채를 보내는 대한민국 대통령 경축사에 부끄러워 고개 들 수 없다고 성토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같은 경축사를 두고 새로운 통일담론을 천명하며 광복절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고 높이평가했습니다. 다만 당 지도부나 중진 사이에서 일본과거사 언급이 없었던 점은 아쉽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른바 반쪽 경축식의 발단이 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자신이 사퇴해도 오히려 논란만 남길 거라며 자리를 지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는 뉴라이트를쫓아내라, 시대착오적인 반일 선동에 불과하다, 광복절이 지나도록 여야의 설전은 이어졌습니다. 여당에서도 초선부터 최다선까지 김관장의 자진 사퇴나 대통령의 지명 철회 등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며 갈등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국민의힘은 당내 주류 의견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